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모레지 10% 3만 원이거든요. 네. 네, 저기 지금 조금 더 내려오면 추매를 할까 하는 고민 중인데 좀 의견 좀 부탁드려요. 멘토님 좋은 의견. 저는 추구하면서 의견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모레지는요.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좋은 격은 아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관련주를 살 거면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 탄력도 좋고 흐름도 좋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모레 쥐가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아모레 쥐는 그런 생각이 좀 잘 들진 않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차트 모양도 잘 보시면요. 아모레 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모양도 아래쪽으로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요.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횡보라거나 약간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을 왜 아모레 쥐를 저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굳이 산다면 아모레퍼시픽이 낫지 아모레 쥐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를 살 거면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살 바에는 다른 화장품이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관심 가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아모레 쥐를 더 산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이 낫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그러면 아모레 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아모레퍼시픽까지 살 필요가 있나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둘 다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 추가 매수할 돈을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섹터, 다른 업종을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담지 않는 게 뭐냐면 종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다르게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업종 말고도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테마들, 일자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디랭 가격도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반등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들,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자동차 부품 쪽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쪽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기회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딱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라는 생각밖에 안 하실 텐데 올라갈 메리트가 있어야 추가 매수라고 비중을 늘리죠. 근데 저는 이거는 올라가도 힘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이득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내려보도록 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거 본전 왔을 때 아모레퍼시픽으로 빨리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모레지가 선생님 저기 뭐야 금방은 못 올라가고 그래도 매수과까지는 갈까요? 매수과까지 갈지 모르겠죠. 네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요. 지금 불은 흐름상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올라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레지 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